내가 돌아왔다! 어...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 마지막 하기 전부터 좀 맘 편히 하자. 우리가 승격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노력이 있다면 뭐 언젠가 이득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자.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풀옵을 이기고 롤파크를 오니까 저번에 용산에서 플라스틱 의자랑 떡 놓고 하던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구조 자체가. 그래가지고 롤파크에 와가지고 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서 좀 더 해보고 싶다. 음... 그래가지고 LCK에 올라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올라온 것 같아요. 진혜 형한테 이런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제 손으로 강등시키기에는 좀 미안했거든요. 근데 결국 어떻게 붙게 됐고 둘 다 살아남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먼저 올라가야죠. 어쩔 수 없이 일단 저희가 픽 밴에서 예상치 못하게 정글 밴을 좀 많이 당했어서 제가 쓸만한 게 많이 죽은 상태였어요. 그래가지고 AP 정글 중에 찾아보니까 탈리아 요새 좀 솔로랭크에서 핫한 챔피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탈리아 쓰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팀원들이 좀 많이 호응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뭐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면 그래 믿고 써보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LCK를 보면서 좀 이제는 많이 막 사랑평준화가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저 쟁쟁한 정글러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마지막 모험인 것 같아요. 이번에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든 걸 쏘아붓고 하얗게 불태우던가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던가 하겠습니다. 가장 만나고 싶은 팀은 SKT 이유말리? 어 결국 그 1등 팀한테 이기든 지든 저희한테는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등 팀한테 처음부터 좀 맞아가지고 카피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카피가 모방이 좀 발전의 어머니였나? 하하하하 맞죠? 그래가지고 모방을 하는 정도로 배워보고 싶어요. 음 저희가 좀 새로운 메타를 주도하려고도 하고 많이 LCK나 막 롤에 대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가 애정이 좀 깊거든요 친구들이 그리고 다 성격들이 좋아가지고 많이 화합도 잘 되고 저희 팀을 보다 보면 좀 애정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많은 한 번 보고 마시고 마시지 마시고 한 번 쭉 보다 보면 어떤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. 영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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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